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복신한 살로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시작부터 웃음포가 터지셨네요. 사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발음 때문에 그러죠? 네. 사실 제가 치아교정을 밑에 했는데 자꾸 띠드버거 같은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웬만하면 숨기고 가려고 했는데 인사말부터. 아니 근데 겉으로는 티가 안 나가지고. 그렇죠. 안쪽으로 해서 티는 안 날 거예요. 사실 제가 말을 하는 직업이라서 외관상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안쪽으로 했는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깔고 나서 일주일 뒤에 특강을 하나 했는데. 거기다 발음이. 진짜 애기 발음이 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치아교통을 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는 되세요. 그러니까 저도 교정을 20대 때 했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교정하는 그 과정이. 저는 다행히 부분으로 해서 입 밑에 살짝 깔았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혀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구나. 그래. 여기에 닿잖아요. 저의 구간구조와 혀의 위치에 대한 자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어요. 오늘 괜찮으신 거예요? 또 배워간다 이렇게. 오늘 발음하시는 거는 크게. 뭐 가끔 띠드버거 나오겠지만. 제가 흥부다 거는 이렇게 좀 신경을 안 쓰고 말할 때 그때 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제가 만약에 중간중간 발음이 새면 이렇게 눈칫을 드릴 테니까. 아 근데 우리 오늘 또 이야기할 주제가 너무 또 신박하고 재밌는 거여서 저 또 약간 흥분이 기대됩니다. 네. 어 감독님 근데 장비가 날로 새로워지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마이크 거치대를 샀는데 시작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팟캐 녹음할 때라도 써야지 하고 아까워서 지금 오늘 게시를 했는데 이렇게 마이크 때가 없으니까 편안해요. 손에 걸리는 게 없어서. 우리도 할 수 있겠어요. 비싸. 비싸서 못 사겠어. 하나밖에. 네. 그리고 저희 팟캐스트 저희 팟빵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의 댓글도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배윤민정 작가님 나와서 아내라는 이상한 존재 책 녹음했었잖아요. 그때 윤미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윤미님. 배윤민정 작가님 엄청 매력 폭발. 저 팬 됐어요. 그래서 당장 책 사겠습니다. 네. 팟캐스트 에세이클럽을 찾으시면 작가님의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답니다. 윤미님. 책은 제가 저희 살롱에 비치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들 읽어주세요. 그리고 같은 회차에서 돌비유님께서 저희 정기 후원자 소중한 정기 후원자 돌비유님께서 쉽지 않은 주제로 책을 내신 작가님 응원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주제죠. 그렇죠. 듣고 나서도 정말 대단하다. 돌비유님 저희 언급했던가요? 저희 정기 후원들도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꾸준히 정기 후원을 해주고 계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남의 탄생 편을 듣고서 달달보름님이 댓글 남겨주셨네요. 셜롱님 강남의 탄생 책 전류에 준비하셨다 했는데 얼른 받고 싶어요. 방송 완전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유익해 유익해 지혜님 영업에 깜빡 넘어갑니다. 지혜님 그때 아파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노래 부르고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이 방송 녹음 이전에 책을 준비했었는데 아직 전달을 못해드렸어요. 달달보름님께 강남의 탄생 선물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저희 안 그래도 녹음 끝나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책을 좀 많이 들고 와서 또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얼굴 더 보려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강남의 탄생 녹음했던 그 회차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네요. 와 셜롱님 설명 들으니 꼭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제대로 영업당했습니다. 네. 제가 옥장판도 곧 팔 예정이라서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르밍지 님도. 예르밍지 님 정말 너무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스펙터클한 친구의 얘기 정말 확 와닿네요.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떠나가고 있는 강남의 내일이 더 궁금해집니다. 이야 정말 정성스럽게 답변 달아주셨다. 그렇죠. 제가 사랑을 담아 달아드렸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예르밍지 님. 에머썸 님도. 에머썸. 와 멋지네요. 에머썸. 이거 셜롱님을 응원하는 댓글이네요. 종로의 딸. 멋있습니다. 저도 같은 종로의 딸로 멋진 방송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남겨드릴 때 한번 읽어드릴게요. 종로의 딸 에머썸님 반갑습니다. 노후화되고 있는 원 도심지의 향후 정비방황과 청와대 용산 2주 후 종로의 암달에 대한 걱정으로 종로의 딸의 어깨가 묵었습니다. 뭐 이렇게 진지하게 썼어. 언제 시간 되시면 강남에 뵙게서 학교들 얘기 안주삼아 광장시장에서 탁주한 삶을 함께 하시죠. 진짜 저희 방송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소중한 댓글 남겨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자주자주 남겨주세요. 저희 댓글 보는 재미로 팟캐스트 하고 있습니다. 말은 너무 안 돼. 근데 나도 같이 거야. 들으니까 긴장이 같이. 나 잊지 말아. 움직이게 돼. 드립을 오실 것 같아. 드립을.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오늘 저희가 굉장히 삼고초료에서 오신 분이. 그렇죠. 삼고초료가 뭡니까? 사고, 오고, 욕고. 진짜 좀 나와달라, 나와달라. 저희가 성화를. 그래서 성화에 못 이겨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는데요. 네.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게스트 엘린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삼고초료까지는 아니고 한 번 거절하고. 거의 끊어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어쩌다 보니까 여기 앉아있게 되었네요. 저는 책과 영화를 좋아하는 엘린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따로 일을 하거나 뭘 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더 소개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숨기시는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죠.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연극 무대도 이렇게 올리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네. 아마추어 시민연극제에 참여를 했고요. 얼마 전에. 저희 팀이 금상을 탔습니다. 와. 그래요? 네. 뭐였어요? 엄마열전이라는 작품이었고요. 우리나라 며느리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며느리 중에 하나로 출연을 하신 걸까요? 저는 넷째 며느리였습니다. 아, 넷째 며느리로. 제가 그 화보라고 해야 되나요? 팸플릿을 봤는데 그 집 며느리들 중에서 넷째 며느리 미모가 제일 퍼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뭐 드시고 싶은 거라고. 점심에 같이 식사를 좀 하면서. 저희가 엘리님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죠. 저희 또 북신의 살롱에서 같이 모임을 하면서 만나게 된 언니고. 그리고 굉장히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잘. 이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나이는 밝히지 않겠지만 엄청 동안이세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동안이라는 칭찬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인 것으로. 아니, 근데 동안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 되게 너무.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동생인 줄 알고 되게 편하게 대하려다가 살짝 긴장을 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모임에 북신의 살롱 모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살롱 홍보랑 칭찬을 좀 해주시면. 제가 책이랑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책을 잘 안 읽게 돼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또 제가 기혼인 관계로 남자들과 함께하는 모임은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찾아보다가 오게 되었는데요. 되게 성실하게 운영이 되는 독서 모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했어. 미루지도 않고 항상 좋은 작품으로 짜임새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걸 보고 처음에는 좀 멀기 때문에 제가 의정부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의정부에서 오셨잖아요. 두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멍거리인데 왕복 네 시간을 감수하고라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만한 그런 좋은 모임이여서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칭찬이네요. 이 말이 듣고 싶어서. 저도 아직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어색하게. 언니들의 복신의 살롱은 소모임 어플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한 달에 두 번 첫째 주 금요일과 셋째 주 일요일에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언니들 소모임 어플을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엘리님이 선정한 인생 책. 그리고 다음 주는 인생 영화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엘리님이 선정한 책. 테드창의 당신 인생 이야기입니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 당신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책을 같이 이야기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부터 듣고 싶네요. 뭔가 거창하게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이 책을 인생 책으로 선정한 이유는 말 그대로 이 책 제목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 남편이 사놓은 책이었는데요. 그 책 제목이랑 화려한 수상 이력 그리고 호들갑스러울 정도로 극찬하는 추천사들이 있어가지고 꼭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도 또 몇 년 동안 읽지 않고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던 책이고요. 이번에 이러한 계기가 돼서 이 기회에 반강제로라도 읽어보자 하는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완독하셨습니까? 사실 한 반 정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싶은 책 이어서 선정을 하셨던 거네요. 완독하고 싶어서. 셜롱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당신 인생의 이야기. 저는 사실 이 여덟 편의 중편 중에서 수록된 네 인생의 이야기라는 이야기만 예전에 한번 읽어봤었고 나머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읽어요. 그런데 여덟 편이 나와있는데 이 여덟 편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작가가 똑같은 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나 천재다. 나 천재다. 나 천재다.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고 되게 재밌던 부분은 제가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고 우리도 많이 다뤄봤던 주제이긴 한데 지극히 문과 감성인 저에게는 정말 이과적인 해석이어서 새로운 접근이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처음에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펼쳤을 때는 영화 컨택트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해가지고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살롱에서 다뤄보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보면 전문적인 용어, 의학이나 과학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읽다가 어느 순간에 의식이 끊겨요. 끊겨서 어디까지 읽었더라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게 되고 읽게 되고 하는 경험을 했었던 터라. 그래서 완독을 못했어요. 그때는. 내 인생의 이야기. 그 챕터만 완독을 하고 나머지 일곱 편은 다 읽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독을 했고요. 진짜 재밌는 책이었구나. 그렇죠. 너무 재밌죠. 딸랑이 써도만 다뤄도 될 것 같아요. 흥미롭더라고요. 발상 자체가 되게 흥미롭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런 힘도 있고 끝까지 보고 나면 뭐지? 이거 나누고 싶다.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고 싶다. 이거 이야기해보고 싶다 하는 욕구가 아주 그냥 크게 올라오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 테드창의 단편집,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총 여덟 개의 단편이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바빌론의 탑, 이해, 영으로 나누면 내 인생의 이야기, 이른 두 글자, 인류 과학의 진화, 지옥은 신의 부재,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부재는 다큐멘터리. 이렇게 총 여덟 편으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이 여덟 편을 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덟 편 중에서 각자 한 편씩을 꼽아서 그 단편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나눴으면 좋겠고요. 먼저 엘린 님이 선정한 단편부터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선정한 작품은 내 인생의 이야기. 대표작이 있죠. 빼놓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선정을 해보았고요.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어 컨택트로도 만들어졌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내 인생의 이야기는 어떤 줄거리로 전개가 되나요? 스포를 해도 되나요? 해도 되나요? 공격 스포 방송이에요. 스포 방송이기 때문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려볼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루이즈 뱅크스라는 언어학자인데요. 이야기는 루이즈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외계인 헥타포드와 교류하는 인물을 물리학자인 게리와 함께 맡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루이즈는 인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헥타포드가 지구인들과 다른 인식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언어를 습득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헥타포드의 인식체계가 시작과 동시에 끝을 알고 있어야 성립하는 빛은 최단거리를 택해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페르마의 원리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언어와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흐르지만 헥타포드의 언어와 사고는 시작과 동시에 끝을 알고 있기에 루이즈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면서 사고 방식에서도 동시성의 영향을 받아서 미래를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즈는 미래에 자신이 게리와 결혼을 하여서 딸을 낳고 그 딸이 불행한 사고로 젊은 나이에 죽게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 삶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간략하게 이 정도로. 준비를 얼마나 해오신 거예요 지금. 지금 저는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준비는 했는데 읽는 걸 잘 버벅거렸네요. 이거 영화 원작들은 다 보셨나요? 컨택트? 영화를 먼저 봤어요. 영화를 먼저 보셨어요? 저는 봤는데 저는 사실 책이 훨씬 좋았어서 영화와 비교했을 때 원작이 더 좋았다는 거죠. 혹시 어떤 점들이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 담겨있는 여덟 편의 중편 중에서 소재로만 보면 저의 가장 흥미를 크게 끌었던 건 이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 학습을 통해서 사고의 전환을 하고 확장을 하는 이런 소재가 너무 일단 흥미로웠는데 영화에서는 지극히 제가 볼 땐 좀 이렇게 헐리우드식으로 좀 많이 풀어나갔다라고 보이는데 제 책 이야기 속에서는 외계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어떤 이런 체계나 그러니까 의미 같은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풀이를 해놓은 게 너무 일단 저한테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과학자분이 과학에 접목을 해서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사실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지만 한 번도 내가 접근해 본 적이 없는 방식이다.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제가 볼 때 이 이야기 책은 정말 경이로웠고 영화는 정말 재미있었지만 헐리우드스러웠다. 아, 헐리우드스러웠다. 그러니까 원작이 훨씬 좋았다. 그렇죠. 엘리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먼저 이 책이 어떤 점에 흥미로웠냐면 운명론이랑 자유지라는 상반된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말씀하셨듯이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풀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데 주제는 굉장히 흥미로웠지만 저도 문가라 동시에 굉장히 어렵게 읽혔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헥타포드가 동시적 의식 양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과 끝,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그런 점들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 일들을, 이 일들이 일어났냐. 그럴 때 그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나타났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언어를 배우는데 그것이 사고랑 행동에까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랑 비교해보자면 저는 영화도 좋았고 책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영화는 이 작품이 그려낼 수 있는 극적인 요소들을 되게 잘 구현해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시청각적인 그런 효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요. 그런데 책이 더 좋았던 부분은 딸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 저도요. 되게 비슷한 설정이. 그런데 제가 이거를 그렇게 느꼈는데 잘 설명은 못하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점이냐면 루이지의 딸이 영화에서는 불치병에 걸려서 12살에 죽고 책에서는 25살에 암벽 등반을 하다가 추락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전자의 경우는 약간 너무 수동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후자는 어쨌건 조금 더 능동적이고 어쨌건 자신의 선택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끝내 책에서는 헥타포드가 지구에 온 이유를 밝히지 않고 끝나잖아요. 모른 채 끝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되게 저한테는 영화보다 좋았던 지점이에요. 맞아요. 영화에서는 미래에 언젠가 지구의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와서 도와준다는 약간의 설정이었는데 이유가 명확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없기 때문에 더 저는 왜냐하면 제가 볼 땐 책에서는 지극히 이건 이 소재의 언어에 관한 접근이고 영화는 그냥 극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는 어쨌든 더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있는 책은 보면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있고 좀 열린 결말로 끝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을 끌어들이려면 명확하게 드라마가 있어야죠. 드라마가 있어야 되고 납득이 되어야 하고 이유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아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겠구나 하고 이해가 됐고 그리고 저는 드니 빌레브 감독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영화를 먼저 보고 책을 봤기 때문에 영화 보고 나서 책을 보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책만 봤으면 아마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게 한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영화를 보고 나서 책을 보니까 아 여기서 나오는 외계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언어를 얘기할 때도 어떻게 표현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비행 물체도 어떨 것 같고 그리고 그 박사끼리 대화할 때도 어떤 상황일 것 같고 딸의 죽음을 되게 아파하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에서의 주인공 화자의 모습도 어떨 것 같고 하는 것들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고 소설을 봐서 더 좋았어요. 아 또 생각난 게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영화가 더 좋았던 저는 그것도 이름이거든요. 그 책에서는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한나라고 맞아요. 똑같죠. 앞뒤가 순서대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이유리 이런 것처럼 약간 오영우 이런 것처럼 같다는 게 뭔가 그 동시성의 그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고 또 그 물리학자 이름도 저는 게리보다는 이한이 더 저한테는 이한 도널리였죠. 그게 더 매력적인 이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스페시픽한데요.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 같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좀 헷갈렸던 게 루이즈가 마지막에 자신의 미래를 알면서 수용하잖아요. 책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영화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지에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책에서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루이즈가 헥터포드 언어를 익히면서 그들의 사고로 사고 방식도 배웠지만 그래서 미래를 기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전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인간의 인식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그 선택을 한 것을 언니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를 자유의지였다. 혹은 헥터포드 언어를 배움으로써 그 사고 방식 안에서 결과까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수행하는 그런 사고 체계를 습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운명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지금 아이들이 있는 친구들한테 항상 야, 네 애 빨리 영어 가르켜 언어 가르켜 외국어를 가르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사실 그게 어떤 외국어에 대한 지식을 배워서 써먹어라 사실 이런 것보다는 언어를 사람이 습득함으로써 사람의 세계관이 확실히 넓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책에서 언급된 것처럼 정말 사고 방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지식을 언어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어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문화도 받아들이고 사고 방식도 넓혀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사고의 영역을 넓혀주라는 저는 사실 그 개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가가 천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고작 외국어 일 텐데 와 어떻게 외계어에 접근을 해서 언어적인 접근을 딱 해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풀일할 것인지 또 어떻게 나의 사고가 전환될 것인지를 미래에서 과거로 가는 방식으로 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천재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한 자유의지로 봤던 게 사람이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그 사고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나의 의식도 바뀌고 의지는 당연히 사고를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유의지가 됐다고 봐요.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도 철학책 같은 거 읽고 나면 친구들이랑 토론했던 게 인간은 종교를 믿는 관점에서 보면 쓰임새가 정해져 있는데 왜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는 다 정해져 있는 대로 살아간다고 그냥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되면 인생이 너무 의미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친구는 근데 왜 그게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 바꿀 수 있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다른 챕터도 다른 단편 마찬가지지만 왠지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과정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어쩐지 제가 느끼기에는 답은 정해져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마음이나 태도나 그런 생각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래서 비슷하신 저는 그래서 굉장히 과학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과학적인 거 벗어나는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야기에서. 저는 지금 두 분은 좀 비슷한 입장이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말하기로 또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언어는 선형적이잖아요. 원인과 결과 인과적이잖아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그런데 헥타포드 B의 문자는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론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원인 다음에 결과가 나타나는 선형적인 거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미 결과 자유의지가 들어가면 결과는 결국에는 결과는 또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결과를 알고 있는데 내가 자유의지로 이걸 바꾸면 그게 미래를 본 게 아니잖아요. 기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못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우리 삶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헥타포드 언어를 익힘으로써 루이즈는 어쩌면 이거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된 건 아닐까? 당연히 그 결과를 향해서 수행해야 된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결심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인식?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근데 제 생각에 자유의지라고 느꼈던 부분은 물론 일단은 인간의 언어도 하고 외계인의 언어를 해서 저는 사고의 인간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확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자식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은 거지 바꾸지 않은 거지 그냥 모편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냥 내가 사고가 나는 미래를 봤다면 당연히 바꿨겠죠. 근데 이거는 이야기의 설정상 당연히 가족이 있고 사랑이 걸려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네가 만약에 과거로 그 시간으로 돌아갔을 때 그 선택을 할 거야?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하게도 어릴 때는 나는 다시 돌아가면 그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다른 걸 선택해볼 거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다시 돌아가도 나는 그런 선택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기에서는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 확고하게 어떤 자기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자기의 생각을 확고히 다지는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가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꼭 언어를 떠나서도 저의 경험 그리고 이렇게 책을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저의 생각도 좀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로 바꾸는 게 과연 그게 바뀐다고 해서 내가 더 좋은 마지막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가 바뀐다고 해서 난 더 행복해질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또 다른 측면이 보이는 거죠.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과거로 돌아가면 바꿀 거야. 라는 입장이긴 해요. 여전히 그런데 그런데 저는 알아요. 가면은 어차피 똑같이 그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이 똑같은 과정을 겪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미래를 안다고 해도 지금 이 기억을 가지고 내가 과거로 돌아가도 물론 그 과정에서 내가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있고 즐거웠던 것도 있지만 결국 지금의 나는 그 시간이 만든 거잖아요. 사실 나는 사실 뭐 아이가 있거나 뭐 가정이 있어서 어떤 큰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으니까 사실 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로 돌아가도 나라는 사람이 바뀌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어떤 옵션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 운명을 알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길을 알고 있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두려움도 사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운명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셜롱님의 이야기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예전에 그 영화 있지 않았어요? 그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용과 영화 있었죠. 그래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자꾸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더 꼬이는 거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결국 선택 퇴원하지 않기로 감독판에서는 제가 기억하는 감독판에서는 주인공이 태어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냥 세상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선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나타나니까 생겨나니까 그냥 내가 차라리 모든 걸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겠어. 그 과정은 막 그랬던 기억은 났는데 마지막에 태어나지 않기로 그게 감독판 그거는 기억이 안 나서 근데 그거는 결론이 뭐가 나도 이상했겠다. 그러니까 결론이 아니면은 그게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근데 생각해보면 이 주인공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선택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같이 이야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쌓아온 추억이라는 게 있고 사랑과 믿음이나 좋았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내가 태어나지 않기로 선택한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선택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참 이 선택이라는 게 우리가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이 선택이 아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감정 공개를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해도 나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결혼해서 애를 라이지라고 마음을 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되게 여러 생각들이 오갈 수 있는 주제네요. 어지럽네요. 그리고 꼭 원작과 영화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화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보시면 원작을 먼저 보시고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영화를 먼저 보신 분들이 계시면 원작을 꼭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린 님의 단편에 이어서 셜롱 님이 픽한 단편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 선택하셨죠? 제가 택한 이야기는 지옥은 신의 부재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거 진짜 재밌게 읽고 너무 재밌죠.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줄거리는 일단 간단하게는 신을 사랑하지 않는 한 남자가 신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려면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야기 속에 사실 세상에서는 천사가 인간 세상에 강림을 해요. 그래서 랜덤으로 막 여기저기 강림을 하는데 그 강림을 나오는 천상의 빛을 맞이한 사람은 축복을 받기도 하고 재앙을 맞이하게도 돼요. 이런 사실 소설 속의 배경인데 여기서 크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중에 한 명이 주인공 닐이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은 신을 믿지 않아요. 선천적으로 왼쪽 다리에 좀 불국어로 기억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너 신의 축복이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하지만 자기 믿지 않아 이거를 그래서 거의 무신론자인데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천사가 강림했을 때 그 빛을 맞고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가고 싶으니까 이 사람도 천국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천국에 가는 방법은 딱 하나 신을 사랑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을 사랑하고 싶지만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을 사랑할 이유로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제니스라는 인물인데 이 제니스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엄마가 임신했을 때 천사의 빛을 맞이하고 다리가 진으로미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평생을 아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지내는 거야. 신의 뜻을 전하면서. 그래서 어느 날 또 청사가 강림해서 두 다리가 생겨버리면서 혼란이 오는 거죠. 어 나는 이 선교가 나의 인생의 사명이었는데 어 나 왜 갑자기 다리가 생겼지? 이 의미를 찾아다니게 되죠. 또 이제 마지막 인물은 이선이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평탄해요. 평탄하게 살아가서 아 이것조차 신이 나에게 준 축복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천상의 빛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 모두가 그 빛을 맞고 축복을 받던지 아니면 재앙을 받아서 각자의 의미로 이 의미를 해석하고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는데 이 사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과연 이게 뭐지? 이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인물인데 결국 이야기는 이 세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신의 의미와 사랑을 찾아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꼽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단편이 가장 흥미로웠던 사실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전혀 우리 살롱에서도 그렇고 팟캐에서도 그렇고 전혀 달아보지 않은 주제이긴 해요. 저희가 신에 대한 얘기는 나눠본 적이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실 가장 최근에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찾아보는 주제이기도 해요. 혹시 종교를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교리는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성당에서도 세례를 받았고 부모님 따라서 절을 다녀왔고 교회에서도 세례를 받았고 사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나 미스터리한 약간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종교도 사실 관심을 어릴 땐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좋았던 거는 종교에 대한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신과 나 신과 인간 약간 이런 걸 좀 그리고 있어서 더 재밌게 봤고 제가 사실 요즘에 최근 몇 년 동안 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사실 그게 시작이 되긴 했는데 죽음과 사후세계와 신이라는 사실 그런 주제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죽음을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아이씨 이 세상은 열마 좋은데 왜 죽음에 대해서 내가 벌써 살펴야 돼? 아직 멀었다. 그리고 내 얘기가 아니고 죽음은 끝이지. 죽음은 그냥 삶의 끝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가 반영돼서인지 아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 네이버 카페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가입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 카페가 있구나. 부모님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카페 그래서 그 사후세계에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사실 제가 좀 많이 찾아보고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빠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종교적인 것도 많이 찾아보고 목사님도 찾아가서 얘기해보고 신부님도 찾아가서 얘기 들어보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사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단지 단순히 진화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나의 존재가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냥 이 몸뚱아리가 끝나면 끝나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영혼도 끝인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진화론만으로 설명 못 되는 뭔가가 더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짧은 삶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되면 잠깐 왔다 가는 생일 텐데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설계해 놓은 이 판에 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존재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계속 많이 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사실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물론 저 한 사람의 결론이지만 답은 없다. 누가 알겠냐라는 거야. 그런데 패드 창도 똑같은 결론이라고 저는 사실 봤어요. 아 그렇게? 답은 없다. 이 사람도 잘 모른다. 이 사람도 정말 과학자다. 그래서 결론을 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몰라서 안 된 거예요. 정말 까딱하면 소설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너무 이거 재밌게 봤고 사실 저는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언니들은 언니들의 인생에서 신의 의미가 어떤 건지 사실 되게 궁금해요. 종교가 있으신가요? 엘리님은? 저도 주로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카톨릭이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는 기독교다 이런 게 아니고 신을 믿어요. 그런데 신을 어떤 부처님은 아니고 하나님이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신이란 존재는 있다라고 믿고요. 그거는 결국에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은 결국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제가 그것을 믿는 어떤 통로로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모든 신을 믿는다고 볼 수도 있죠. 감독님 어떠세요? 저는 부모님께서 굉장히 광심도이시고요. 모태신한 저는 이제 제가 머리가 연글면서 부모님의 종교적인 그런 맹목적인 종교에 대한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고 나서부터는 저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고 다만 사후세계라던가 어떤 영적인 세계 그리고 윤회? 윤회라고 그렇죠. 윤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살 때 덕을 쌓아야 나중에 불교적인 덕들이 내요. 나든 나의 후손이든 내 주변에 누군가에게 그 덕이 돌아간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설이 저를 완전히 철저하게 저의 생각 확 깨졌습니다. 그게 저도 이 소설이 재미있었던 이 단편이 재미있었던 이유가 그런 지점이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맞아요. 누군가는 천사의 강림때 불치병이 났고 몸이 장애를 가졌던 몸이 비자개인으로 돌아오고 하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선하게 살았던 누군가 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그냥 죽고 눈이 멀고 장애를 갖고 아프고 근데 그게 랜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과학자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종교를 믿는 분 신을 믿거나 그런 어떤 영적인 기운을 믿는 분들은 이 소설을 보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종교가 더 부응하고 본성하려면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좋은 일에 헌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요일마다 나와서 주일 예배를 봐야 되고 신을 계속 함께 이야기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나름의 교율이 있는데 솔직히 이 단편을 보면요. 그 교율을 왜 지켜야 되지? 그치. 라는 생각이 저는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신은 없다? 인가요? 이 작품에서 생각하시는 게? 그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조장님이 잠깐 이야기 전체하면서 언급하셨는데 신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존재를 해야겠죠. 그런데 결국 그 풀이는 인간의 몫이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결국 인간의 몫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단편 보면서 혹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에 지옥이라는 시리즈를 보셨나요? 제가 보다 불편해서 꺼버린 거. 너무 비슷해요. 맞아요. 너무 맥락이 비슷해요.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는 연상호 감독이 만든 것 연출한 드라마인데 거기서는 반대예요. 지옥의 사자들이 어느 순간 랜덤으로 나타나요. 어디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냥 인간을 랜덤으로 골라요. 그래서 랜덤으로 고른 인간에게 너는 언제 죽을 것이다 라는 게시를 주고 떠나요. 그러면 다시 그날 돌아와서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때려죽이죠. 진짜. 근데 인간들이 찢어진 거. 아, 랜덤으로 보셨구나. 그런데 인간들이 이걸 악용하죠. 악용해서 그 공포심에 의존해서 믿을 수 있는 종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종교의 새를 불려나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핵심 인물인 유아인 배우가 연기했던 정진수라는 인물이 결국에는 꽤 오랫동안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와서 하는 행위가 분명히 죄를 짓고 지옥이 갈 만한 사람들에게 게시를 주는 것이다 라는 걸 믿게끔 만드는 과정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랜덤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꼭 죄를 짓는 사람들만이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게시를 받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 뱃속에서 이제 막 가태어난 아이도 게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는 게 맞아? 라는 물음표가 들잖아요. 너무 똑같아요. 그 드라마는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결말이? 시즌2가 나오는 결말처럼 끝나지만 결국엔 아이는 지키고 아이를 부모가 보호하면서 아이는 지키고 부모가 대신 죽음을 맞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항상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막 샀던 책을 이거 신기한 게 제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을 너무 마음에 들어 샀어요. 근데 와가지고 딱 봤는데 저한테 있는 책이에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 소설이 저는 제가 이제 저만의 해석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냥. 신앙 그 천사가 이제 지상에 이제 강림할 때마다 누구는 죽거나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에는 아무 기준이 없잖아요. 진짜 랜덤인데 그게 되게 황당하지만 이게 랜덤이고 이게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인간의 생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신을 사랑하게 된 닐한테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런 공평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지옥은 지옥이 막 고통 고통스러워서 지옥이 아니잖아요. 그냥 신이 없다라는 그 자체가 맞아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지옥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럼에도 닐은 신을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있고 그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을 믿고 뭘 하는 것도 사실 기복이 되게 많잖아요. 기도도 기복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고통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천국으로 심지어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 자체가 없다라고 해요. 내일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그건 진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걸 가고 싶은 욕망이 없어지는 그 상태라는 것은 진짜 신의 영역이지 인간인 저로서는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네일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막 명쾌하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처음 나와서 말을 왜 이렇게 버벅대요.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막 조리있고 이렇게 화려하게 설명은 잘 안되는데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혹시 안 읽으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결말을 설명해드리면 책에서 그리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뭐냐면 지옥이 저희가 생각하는 불지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인간 세상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결론은 일단 닐은 신을 사랑하는 의미를 찾다 찾다가 사실 포기를 하게 돼요. 결국 본인의 의지로는 찾지 못하게 되고 하지만 청사가 강림할 때 나오는 빛을 딱 쓰이면 아주 독실한 시상심을 갖게 되고 신에 대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빛을 쫓는 사람들 라이터 시커 무리에 합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천사 강림을 목격을 해서 그 빛을 받는 성공을 하는데 바위에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되죠. 그래서 과자출혈로 죽어요. 하지만 세상을 떠났을 때 떠나기 전에 사실 그 빛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완전한 신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다. 정말 너무너무 극심한 신앙심을 갖게 되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것도 장난처럼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그러다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죽으로 바뀌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사실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게 저는 너무 천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지옥을 인간 세상이랑 똑같은데 정말 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신을 마음속에 받아들였는데 사실 지옥은 유일한 차이가 지금 인간 세상의 차이가 신이 없다라는 거 신이 부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옥은 신은 부재해 이런 생각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런 발상이 하는 생각조차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리고 저는 명쾌한 해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좋았던 거 같아요. 이게 사실 명쾌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럼요.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혹시 작가님이 종교가 있을까 없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숄롱님 얘기 들어보니까 무신론자라고 누가 봐도 무신론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공감이 됐던 거 같아요. 결국 각자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는 거 아닌가 결국 어떤 목표 나한테 어떤 걸 주었기 때문에 내가 신을 믿고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자의 판단 각자의 목 결국 신을 믿고 믿지 않는 것도 각자의 목수로 남겨두는 것 같은 맞아요. 인간들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합리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자기가 재앙을 맞이하게 됐을 때 이게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건 정말 나의 불행이고 재앙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재밌었어요. 이 단편은 보면서 한 시간 두 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요? 따로 이것만 하고 싶었어. 다음에 저희 살롱에서 좋습니다. 저희 오프 모임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제가 선정한 단편은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그 다음에 땡땡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까지가 플레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인터뷰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이야기 프레임 너무 멋지지 않았어요? 어. 쏙쏙 들어왔어요. 이것도 논쟁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화두로 던질 겁니다. 이따가.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장치가 등장을 합니다. 칼리그노시아라는 실밑증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수술이 가능해진 거예요. 가능한 가까운 미래가 된 거죠. 이 칼리그노시아를 짧게 줄여서 칼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중심화자가 타메라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여성이고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권유로 칼리시수를 받았는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뇌의 어느 한 부분을 스위치처럼 끄면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면 아름다움 그때부터는 인지하지 못해요. 하지만 형태는 다 아는 거죠. 아 이런 게 아름다운 얼굴이다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다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뿐이야. 미의 기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 뿐인 거죠.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화두가 너무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친다라고 해서 칼리시수를 받은 사람들은 아름다움 미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른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던가 다른 것들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 화자인 타메라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다 칼리시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기 학우로 그렇게 자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외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된 거죠. 거기에서 학교 생활을 하던 화자가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칼리를 나는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 끄고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던 찰나에 대학에서 찬반 투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의무화에 대한 찬반 투표 대학에서는 거기에서는 칼리가 의무화가 되지 않았었던 상황인데 한 단체에서 우리 학교에도 칼리를 의무화하는 왜냐하면 소수만 칼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의미가 퇴색되니까 전교생이 다 칼리를 사용할 수 있게 찬반 투표를 하자라는 화두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겨루게 된다라는 줄거리로 쭉 전개가 됩니다. 재밌다. 너무 재밌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만약에 내가 아름다움 누구나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다다른다면 나는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보고 그러면 매력을 느끼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생활을 했을 때 나는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정말로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언니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죠. 언니들도 혹시 이 소설 속에 칼리와 같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사용을 할 것이다. 아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의무화는 반대예요. 모든 인간이 이걸 의무조정 장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한테 선택이란 걸 주어지면 사실 이 단편 내에서 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읽어주시는 거예요? 대니얼 태클리아라고 이 대학교의 비교문학과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아름다움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모욕적이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급기야는 학생 모두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음악실인증 조치를 채택해야 된다 주장이 학생에서 나올지도 모른다.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감히 기계 따위가 인간이 돼.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는 당연히 안 할 거예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물론 우리도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멋있고 이런 거 다 좋아 하지만 보먹기면 좋지만 사실 제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되게 이런 걸 따지지 않은 선량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알게 모르게 호감을 가지게 될 때 저는 그게 외모가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유머 감각과 그 사람이 인격과 이런 게 좀 더 커지기 때문에 굳이 이런 장치를 내가 꼭 장착을 해서 어떤 걸 어떤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 이런 생각에 제가 좀 하게 됐어요. 근데 물론 이 책을 읽으면서 찬반이 계속 나오잖아요 입장이 다 이해가 돼요. 양쪽이 다 이해되죠. 저는 사용할 것 같아요. 물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는 별개로 의무화가 꼭 돼야 된다라는 그런 건 생각해보지 않았고 내가 이제 제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이제 타인을 외모의 매력도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차별을 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나 자신의 외모에 우월감이나 반대로 열등감을 갖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제가 살아가는 제 삶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던 나였던 그거랑 상관없이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것 같고 근데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기계로서 인위적으로 꺼서 하는 건 무의미하다 그건 옳지 않다 아름다운 미추를 보고도 보고도 내가 성숙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지는 게 정말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하지만 제가 제 삶에서의 선택을 말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을 저는 하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사실 그 성숙이라는 거를 여기 갖다 붙이는 게 사실 기분이 좀 안 좋았거든요. 좀 불편한 지점이었거든.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좀 아주 인간애가 넘치는 분이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문장이 있는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세상이 선의로 가득하다고 해도 사람들은 외모 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공평하게 사람을 판단하고 상대방의 외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이 자동적인 반응만은 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생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정직하며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지만 그들의 외모는 우리에게 그런 인상을 주기도 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저는 엘린님 말에 되게 동의했던 게 뭐냐면 제가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좀 더 미의 기준에 대해서 더 높아요. 남성에 비해서 저는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미의 기준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칼리를 모든 사람들이 칼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그걸 다 선택한다 그러면 그런 기준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생활이 너무 편할 것 같은 거야. 나는 그냥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요. 우리가 직장 내에서도 항상 빌런들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빌런이 퇴사를 해도 또 빌런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야. 내가 그래서 이런 편견이 외모에 관해서 없었다고 하지만 그럼 그 새롭게 내가 장착된 어떤 이런 신경체계에서는 또 다른 지상주의가 생길 것이다. 물론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걸 모두가 예를 들면 칼리를 장착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또 다른 것들이 나오고 이제 외모가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을 경제적인 능력을 지능을 올려야 할 때 그래가지고 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아이템들이 나오겠죠. 지능을 올릴 수 있는 뭐 그런 패단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외모 지상주의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편해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이게 좀 완전히 적절하진 않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재료로 순수 반죽을 하고 빵을 만약에 만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어서 오랜 시간을 빵을 하나 만들어서 먹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또 이루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만들어진 빵을 사먹는 것도 저는 하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조금 완전히 적절하진 않더라도 약간 그런 효율성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떤 전 인류적인 차원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지극히 저의 저의 삶의 기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를 기준으로 뒀을 때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독님은 그래서 선택을 저는 어차피 이 전제 조건이 내가 원할 때 키고 원할 때 끌 수 있잖아요. 세이티처럼 사용해볼 것 같아요. 어떤 세이가 펼쳐질지 궁금하기도 하고 나도 테스트 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님도 그러면 쓰게 되실걸요? 나는 그런데 내가 보고서 아 이쁘다 타미라가 느끼는 것처럼 이 잘생긴 사람 보고 아 잘생겼다 약간 이쁜 사람 아 이쁘다 세상도 마찬가지 나는 그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어쩌면은 제가 현실에서 그런 거에 구애를 많이 받기 때문인거죠. 제가 남한테 보여지는 거를 좀 더 의식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데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남도 의식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도 맞는데 또 굉장히 제가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혼자 있고 혼자 뭔가를 할 때도 저는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그런 거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집에만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지점까지 분명히 두 가지가 같이 있겠지만 어떤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건 그런 거를 많이 연연해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저한테는 효율적이다. 대신에 교육은 그런 관점을 바꾸는 여기서 교육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의 필요성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에 있어서 다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도 그럼요. 반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 이 단편의 결말은 결국 화자도 칼리를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왜 결국은 칼리를 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화자는 해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것 정도로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다큐멘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혹시 이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추천을 한다면 어떤 언니들에게 추천을 저는 일단 얘기거리가 사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한 10분의 1도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 두세 시간 해도 모자라. 맞아요. 그래서 꼭 우리 살롱에서 언니들하고 다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또 어떤 이과 감성의 SF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요즘 머리를 너무 안 쓴다. 머리 좀 써야겠다. 그건 맞아. 머리 많이 써야 돼. 집중형을 꼭 읽어보세요. 저는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사실 저는 그냥 유신논자나 무신논자 모두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두한테 추천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히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를 알고 싶은 분 그런 언니한테 좀 그런 게 궁금한 언니들한테 추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컨택트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꼭 이 원장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나이쯤 되면 진짜 인생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어떤 결국에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똑같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언니들은 보시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일상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꼭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이번 주에는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테드창의 단편집으로 이야기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를 준비하셨을까요?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영화 사랑 영화의 대표적인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이터널 선샤인 이거 인생 영화라고 하시는 것도 되게 많은데 제 주변에서는 다음 주에는 짐 캐리의 명 연기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주에